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뉴욕 증시 굉장히 지금 혼자서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뉴욕 증시 고점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있어서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때문에 이 혼자세로 지금 마감을 하였고요. 다우지수가 일단은 하락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계속 음봉으로 6일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하고 S&P 지수는 반등을 강하게 잘 해서 지금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통신주, 그 다음에 에너지, 유틸리티주 쪽으로 일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과 경기방어주는 일단 보안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재주, 금융주, 산업주, 그리고 경기순환주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일단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FOMC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리 부분이 아니라 유동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처리는 특히 촉각을 많이 세울 수가 있는데, 현재 역레포가 굉장히 사상 최대치로 들어오는 등 유동성이 너무나 넘쳐난다는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준이 액션이라든가 하다 못 어떤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초 같은 경우 강력한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비해서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개인들만 잠깐 들어갔다는 가운데, 역시 지속적인 외국인이나 기관에 자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개인 매수로는 현재 지수 유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 기대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어제 예보로 해서 G7 회의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 G7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결국은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중국에 대한 다른 G7 국가들과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이 반중국 정서와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결국은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국내 지수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특히 히토류라든가 반도체 전기차 등 이렇게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현재 강하게 클레임을 걸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거기에 대한 주요 장점 분야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현재 내놓은 인프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된다고 얘기한 것이 벌써 대략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원에서 번번이 좌절이 되고, 각종 수정안이 나온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원은 여전히 이것을 인준을 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것을 제재 끌거나 아니면 무산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경기 부양책은 앞으로 미증시의 악재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이, 이러한 경기 부양책 같은 마지막 남은 이 호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자금이 들어올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추가 유입이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